앵콜곡을 무엇을 할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. 앵콜은 볼콤의 우아한 유령으로 정했는데요. 요즘 우리나라에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죠. 이 볼콤이 우아한 유령을 아버지의 추모곡으로 지었습니다. 추모곡 하면 보통 슬프고 느린 곡이 대부분인데 볼콤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, 그 마음은 레그타임의 재즈풍의 선율의 잔잔함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재즈풍으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. 아마 저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춤을 많고 추며 평화롭게 잘 지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지었다고 합니다. 우리 모두 다 가신 분들의 그런 평안과 또 그 세상에서 편히 잘 지내실 거라고 우리 다 추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다 가신 분들의 편을 받으셨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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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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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